안녕하세요. 오늘 또 저희 정읍 부동산 랜드에서는 전남 하순군 하순읍에 있는 토지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하순군 하순읍 삼천리 사평간 순환 예각도로 막장교 부근에 있는 토지 매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그 부동산의 모든 자료들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위치가 부동산의 전경 위치가 되겠습니다. 보시는 사진은 그 토지의 지형도 를 보시겠습니다.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가 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사진은 토지의 현황도가 되겠습니다. 지금 가리키는 부분은 소 도랑인 국어가 되겠고 소 하천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. 지방도로에 근접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. 해당 토지의 위치를 보고 계십니다. 예각 순환도로에 근접해 있는 토지로서 사평간 도로 막장교 다리를 가리키고 하순읍에 가차온 거리에 있습니다. 소 하천에 접해져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.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생산 녹지지역이 되겠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. 순환 예각도로 막장교 다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. 토지의 면적은 969제곱 293평이 되겠으며 지목은 답 즉 논이 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해당 토지의 정경도 중심부가 되겠으며 지금 그 토지가 하천에 삼각주 부분에 접해져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. 토지의 추천 용도로는 주말농장용으로 저갑하겠고 소형 농가주택 신축부지나 기타 투자로 저갑한 토지가 되겠습니다. 토지를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하천 2기나 국어쪽으로 진입 가능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. 토지의 매매가격은 1억 5천만원으로서 이곳이 하천정비예정지구로서 하천이 정비되면 원활한 도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예상해보는 토지가 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또 저희 최후 부동산 팬들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도 고단한 부동산을 엄선하여 여러분께 안내해드릴 것을 다짐하고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도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. 오늘도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